안녕하세요 김프티비입니다. 7월 27일 출시 예정인 트라이브 조브 미드가드 이 게임의 전세계 출시 시간이 공개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공개되는 국가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27일 10시에 공개가 됩니다. 그 다음 영국 같은 경우는 27일 6시에 오후 6시 18시 이 시간에 공개가 되고요. 이 위치가 보니까는 그린이치 천문대가 있는 그 위치인 것 같아요. 그린이치 천문대을 기준으로 동경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을 보면 중국이 새벽 1시에 공개가 되고 날짜가 넘어갔죠 28일. 28일 새벽 1시와 28일 새벽 2시 이 사이니까 새벽 1시 반 이때쯤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맘 편하게 그냥 자고 일어나서 28일 낮에 게임하면 될 것 같아요. 트라이브 조브 미드가드 게임 이름이 너무 길어요. 이거 줄여서 불러야 되나? T.O.M. 톰? 조금 웃습니다. 어쨌든 트라이브 조브 미드가드의 출시 시간을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28일 낮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